자 여러분 많이 기다렸죠. 정치 파이터. 남영희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일주일 동안. 투쟁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과 외부의 환경과 어떻게 계속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네요. 오늘 서영주 부대명이 뭐 일이 있으세요? 이제 안 나오신데요? 아유 그렇진 않을까 봐서요. 여기서 얼마나 떴는데 왜요? 안 나오시면 제가 계속 가려고요. 이수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유튜브 방송 처음이어서 엄청 긴장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서영주 부대명이보다 뭔가 좀 느낌이 더. 서영주 부대명이 보시면서. 또 글로벌한 느낌. 오늘 결혼 빠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제 오늘 이수근 변호사님 종편에서 맹활이라고 하시는 거 잘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종편 티조나 뭐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보고 열심히 배우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진짜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근데 화면하고 굉장히 다르시네요. 아니 정말 더 잘생기시고. 영화 배우같이. 영화 배우같이. 여러분 실물로 보셔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셔서 제가 저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자 이툰 우리 이수근 변호사님. 한번 조금 기대를 많이 이길. 오늘. 아 이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단 중요한 거는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보다는 잘하셔야 됩니다. 하하하하. 그래야 서영주 부대변인이? 아이고 내가 잘못 받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처음 본 나오셨으니까 남영진 부원장님부터 좀 얘기. 말씀 들어요. 아니 그 4명 누구야? 하하하하. 장재원, 이철규, 윤환홍. 이 네 명을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 이 재밌는 것이 부부 동반, 관저 초대, 만찬 정치. 저는 이 관저 정치에 대한 연언을 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언론에서는 아무런 비판 없이 관저, 만찬 정치의 시작.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호적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관저 정치 하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들었던 게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재택근무했다라는 거에서 관저 정치라는 말이 그때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쪽 변호인단들이 계속해서 이전에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관저 정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로 계속해서 자신들을 방어를 했거든요. 근데 들여다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아침에, 지금 구조가 아예 다르죠. 지금 관저가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이전한 이후로 지금 관저는 대통령 집무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공간 아닙니까? 근데 이전에 청와대에는 저도 근무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집무실과 관저, 생활하는 공간이 한 곳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이 늘 집무실로 향하는 시간은 일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다 남아있었고요. 그게 9시 전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관저에서 정확한 출근 전에 일어나는 진무를 또 보신 거예요. 그게 메시지팀과 오늘 메시지를 어떤 것을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한 아침 8시 정도 상의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근무 이전 시간을 포함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재택근무랑은 다른 거죠. 메일 회의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관저에서 또 한 번 굉장히 아주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2004년 6월 21일일 겁니다. 아마 우리 아랍에서 필압됐던 김선희 씨에 대한 부분을 관저에서 통화를 했고 관저에서 뭔가 일처리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 새벽 6시 59분이었어요. 출근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식으로 관저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다룬 언론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근데 전 놀랍게도 이번 윤 정부 들어와서는 모든 대한민국에 통용되던 사회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건 모두 잘해 잘해 좋아 우쭈쭈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중에 하나도 지금 만찬 정치인데 하물며 관절을 새로 짚고 나서 누군가를 초대를 할 수는 있겠죠. 대통령의 거주 공간일 수도 있고 또 공식 공간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 세금으로 조성돼 있는 집입니다. 공식화되어야 되는 그런 집인데 여당 지도부만 불러서 만찬을 하겠다고 한 것도 굉장히 보성사나운 모습이었는데 그 직전에 자기가 편애하는 내 식구, 내 편, 네 명만 불렀다. 그것도 또 바깥으로 새 나왔어요. 부부를 불렀는데. 얼마나 저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당내 당권 내용을 미리 윤심에 맞춰서 거기에 전략을 짜고 다 필요 없는 소리고 그냥 사사롭게 자기 꼴리는 대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새 집에 나 친한 사람 불러다가 내가 보스 내가 짱이니까 이런 정치한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한마디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참담하기 그지없고 이것도 밖에 나와서 자랑한 그들 정말 저급하지 않습니까? 비밀리 회동했어야죠. 부부 만찬이었으면 그냥 본인들끼리 좋고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전용기 때 MBC 배제 이후에 또 두 명의 기자만 따로 불러서 뭔가 한 시간 이상 만담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만담은 표현이 안 맞네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사롭게 짝이 없는지. 지 마음대로이신지. 그게 폭탄주까지 드시면서 밤 10시까지 있으셨다고 그러네. 밤 10시 이후까지 있었을 것 같아. 부부들이 만찬이니까 김건희 여사님도 같이 계셨겠네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는 부인을 마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자들끼리는 속 얘기를 했을 거다. 뭔 얘기를 했겠냐. 김건희 여사가 또 얘기한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아 그럴까요? 김건희 여사가 정재훈하고 권성동 의원한테 이렇게 하세요. 잘 좀 하세요 좀. 나가 나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관저 정치라고 하잖아요. 정치 좀 뺐으면 좋겠어요. 관저 식사 했으면 좋겠어요. 관저 식사. 왜냐하면 정치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비대위원들이 먼저 모아놓고 공식적인 어떤 지도부를 모아놓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먼저 불렀잖아요. 윤핵관을. 그러면 윤핵관들한테 다 지시하고 이 비대위 만찬은 그냥 그 말로 속년회죠, 속년회. 그래서 이제 얘기가 뭐냐. 관저 회식. 그렇지 회식. 그러니까 이제 가시거리 얘기만 한 거예요. 빈살만이 안 줬던 의자. 빈살만이 먹었던 뭐 식기라든가 또는 뭐 개는 경호동으로 다 보냈다. 반려묘만 있었다. 왜 개들이 짖을까 봐. 뭐 이런 걱정들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정치가 이제 큰 판에서 못 노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들도 들어가서 한 백주를 먹어서 안주가 뭐 나올까 했더니 땅콩만 나왔다는 거잖아요. 김종혁인가 그 친구. 김종혁 비대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지 뭐 당권 주자는 어떻게 될지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어떻게 할지 이런 좀 공식적인 얘기들도 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밥 먹기 얼마나 어려워요. 이번에 한 번 안 먹으면 이번에 한 번 먹으면 1년 후에 먹을지 모르잖아요. 땅콩에다 맥주만 먹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랑이라고 나와서 얘기해요. 그러면 정치는 없고 그냥 관저 식사만 있다. 그런데 그 식사를 자기끼리만 먹는 거죠. 왜? 단 한 것도 공개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웃긴데 맞아요. 빈살만 불렀어도 관저에서 생수통 하나 놓고 얘기했는데 맥주 캔 하나면 땅콩 하나면 괜찮죠. 그게 아마 윤핵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계속 들어갔을 것 같아. 오라고 해서 이게 드러났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바빠? 와서 술 한잔하지? 네 바로 가지 뭐 그냥 시혜 받는 거야 시혜. 그렇죠. 들어가면 여사님도 제가 만날 수 있으니까 안 물론이지.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까 검사 얘기했는데 검사라고 하는 건 자꾸 질문만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의 또는 지도부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데 지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오늘 편하게 밥이나 먹읍시다. 넥타이 다 푸세요. 정장 벗고.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넥타이 벗고 정치도 얘기하고 국민들이 지지율이 엄청 났는데 뭐가 문제야. 국민들이 어떻게 모셔야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좀 참다고 하죠. 그 안에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해 아주. 미니멀로 꾸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지난번에 빈살만 초대해서 내부의 인테리어가 잠깐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진짜 그 많은 액수의 리모델링비를 다 어디 썼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최소한 외교부 한남동의 관전은 이전에 대한민국 전통적인 문양들이 들어가 있고 목재 소재를 다루고 이런 게 다 그 공간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여기 진짜 이 분위기 느낌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였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공개된 게 그런 거죠. 네. 공개된 것. 그리고 또 그 장소 말고 이번에 또 회식 장소라고 만찬 장소라고 보여줬던 곳도 일반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조금 쓴 식당 정도의 느낌의 만찬 장소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저희 이전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님 관저도 그렇고 영빈관도 그렇고 사실 오래전에 목조 건물과 이전에 대리석 건물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묵은 역사를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그 기품이 있거든요. 그것만에서 풍기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돈이 아깝다.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집주인이 또 외부에 풍기는 그 이미지도 굉장히 큰데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도부 불러다가 김건휘 의사가 먼저 맞이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늦게 도착해서 그리고 맥주 한 병씩 쫙 나왔다는 얘기하니까 이미지가 그냥 확 떠오르는데 걱정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호스트는 김건휘였네. 그렇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영상을 많이 가렸잖아요. 영상도 없이 기자단도 없이 풀기자단도 없이 김건휘 여사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상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G20인가요? 가서 저기 봐봐봐봐 사진 찍어 이렇게 하잖아요. 나가나가 이거? 그리고 아니 나가나가 말고 사진 찍자 또 하나 있어요. 저기 서봐봐봐봐봐 실내 내부 만찬장이 멋있으니까 거기 김건휘가 저기 휴대폰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대부분 전소 촬영 기사가 붙고 보좌진들이 따라서 뭔가 동선을 다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게 전혀 없어요. 본인 마음대로 저쪽에 서봐 서봐 찍어 찍어 이런 분위기던데 진짜 이거 국제적 망신 아닌가? 우리나라 기자단을 막으니까 외신에서 찍은 것들이 계속해서 그거 나오더라고 계속이요. 그러니까 아마 방심하지 않았나 우리 기자단이 없으니까 외신에서 다 찍어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관저정치라고 얘기하면서 형식에 관한 부분을 비판을 하긴 했는데 좋은 점 있으면 잘했다 이런 칭찬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 또 하나는 내용면인데요. 윤핵관, 찌넵관 네 분이 사전에 가서 했다는 그 내용들도 살짝 바깥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고자질을 하고 있는지 아니 고자질? 자랑질? 아마 자랑질은 하지 않았을까요? 자랑질처럼 하고 있는 게 내 뒤를 따르라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이 당무에 완전히 적극 개입하고 있고 마치 총재인 양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저희들한테 풍기고 있죠. 그것이 이후에 지금 지도부를 부른 만찬에서는 또 그 내용들을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가 만났다고 하면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예산 국회입니다. 예산 국회에 대한 게 12월 2일이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보이콧하고 있고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경을 안 써요. 이 민생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정부가 앞으로 내년 한 해 예산을 그러니까 집 살림이죠. 국가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단 1도 안 났고요. 또 하나 12.9 참사 이제 한 달 되는 기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단 한 면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면서 국가 운영을 해달라고 위임한 자리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그 5년 권한받은 자리 아니에요? 겁이 너무 없어요. 김정혁 비대원인가? 중앙으로 편집팀장 출신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맥주하고 땅콩 먹었다고 그 맥주하고 땅콩도요. 다 우리 완전 세금 갖고 먹은 거예요. 3만 원짜리 한정식집 3만 원짜리 한정식집 나는 가보기 어려운데 일반 서민들은 못 가요. 그런데 가보니까 3만 원짜리 한정식집 밖에 안 되더라 수준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을 가지고 뭘 바꿔볼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뭘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 경찰국 신설하고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 인테리어 비용 또 인사정보 관리단 이런 거에만 예산에 관심이 있지 특별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에 대한 예산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다면 부자 감세? 이런 것 같고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배울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게 있어요. 윤해권, 진박감별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진박감별하고 자신에 대해서 경선에 개입하고 이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보냈잖아요. 그게 추가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증거를 안 남기는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전화 안 해? 이메일 안 써? 집으로 불러다워서 핸드폰 뺏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인 부부 만찬이 권성동한테 보냈던 그 뭐야? 무슨... 체리 따봉? 체리 따봉은 뭐예요? 체리 따봉은 얘기가 없으니까 말이 없잖아요. 텔레그라머로 보냈으니까 그래서 아마 증거를 안 남기고 당무에 개입하고 있고 말 그대로 총재처럼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준석은 날렸으니까 더 이상 날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이지만 결국은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대통령 연구인이 사실 제2부속실을 만들어 놓고 공식적인 활동을 했다고 하면 하나하나 다 기록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빵집에 출몰했다. 어디 백화점에 출몰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손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지탈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이 기지국이 전체 다 그리고 CCTV 얼마나 잘 돼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처럼 이런 망이 잘 돼 있는 곳이 없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지금 관저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할 때 뭐 이러니 청담동 얘기 같은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는 빗장이 풀려서 너무 편하게 한남동에서 만찬을 통한 회식인지 정치인지 모를 그런 일들을 마음껏 할 것 같아요. 빠가 있는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하지만 이 부분에서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해도 주변에 깔려 있는 우리 경호처에 관계된 경찰, 경호처 직원들,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자들도 있을 수 있고 기기들이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볼 때 로봇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빗장을 풀면 안 된다.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 그러니 제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입 기록이 남겨지는 거 아니에요? 남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남동 관장은 출입 기록이 당연히 남겨질 것으로 보이고요. 절대 공개 안 하고 믿겠죠. 안 할 거야. 우리는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고 마음껏 편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기록이 안 남으니까. 그런데 그 가서 비대위원들하고 윤핵관 4명, 권성동, 장제원, 또 누굽니까? 윤환홍, 이철규. 이철규. 이 사람들하고 내전 전당대회 문제라든가 친윤 정당을 만드는 플랭도 순모하면서 윤환홍 네가 뭐 좀 해봐. 그런 거 다 잘 알았겠어요? 또 김건희 씨가. 아니, 재원이 동생 뭐 좀 해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보니까 후보들 보니까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뭐 유승민, 안철수, 그다음에 또 누구죠? 두 분 더 있는데 김기현 지금 전 대표. 그리고 한 분 더 있는데 나경원. 그런데 보니까 고만고만 해요. 윤상현 의원도 있고요. 윤상현?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호품 윤상현. 그래서 보니까 이게 당심으로 여론조사 비율을 올려서 당심 90%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보니까 한 80% 될지 모르겠는데 당심을 올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이제 그다음부터 친윤 간별수사들 나와서. 반발할 거 아니에요? 유승민이라든가 비주류라든가 이런 사람들 반발할 거. 당연히 반발할 건데. 괜찮하고. 문제는 별로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검찰에서도 특수부니까 끝까지 가. 그냥 끝까지. 끝까지. 아니 아니 거기서 이제 열애되는 사람들 비주류. 이런 사람들 뭐 이현주 전 의원이라든가 하여튼 뭐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바보되는 거 아니에요? 반발해도 무시한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준석 선출에 의해서 당선됐던 당대표도 당대해서 잘 날려졌죠. 바이든 했잖아요. 바이든 했는데 그에 대한 걱정들은 윤핵관들 지금 있는 그분들과 대통령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당 일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한 세 가지를 논의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전당대회 날짜를 조율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딱 확정이 되는 순간 이분은 한 4월 정도로 미룰 거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비대위원 기간을 길게 둬서 본인이 당권 장악을 하면서 정치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한다고 본인 스스로 자부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가나 이상한 짓만 했던 가나 초코러에서 깼던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당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날짜가 좀 길어질 거다. 저는 그런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가 2월 말, 3월 초 정도로 확정을 짓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계산 방식에 의한 스케줄을 정하겠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걸 첫 번째 정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권 장악 플랜에 있어서 당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거의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누가 누구로 했을까요? 결국은 지금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다 고만고만하고 누가 가장 충신이 될지에 대해서 안철수는 아홉된 것 같고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구를 밀어야지 내 사람을 잘 만들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부부 쌍으로 불렀던 네 분 중에 누군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이고 당내에서도 밀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한데 가장 본인들 말을 잘 들을 사람으로 낙점을 할 것인데 아직 그게 이제 저희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것 같은데 다 정했을 것 같아요. 본인들 그 내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룰이겠죠. 그런데 그 룰이 원래는 7대 3이었던 것을 지금 9대 10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할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뭐 그거에 아무 거리낄 게 없어요. 그분들은. 눈치 안 봐. 이제 꼭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거기에서 이제 이준석을 날린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준석은 가엄적으로 민심을 많이 올려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9대 1로 만들어서 내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총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피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같이 원래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그거 이제 플랜카드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걸리면 떨어질 것 같아서 공천만 받는 순간에 멀리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전 계획을 이들이 짜면 거기 안에 있는 비주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완전 고사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 가서 내년에 뭐 봄이라든지 가면 나와서 당을 만든다든가 뭐 이준석하고 연대한다든가 그중에 굉장히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관찰해야 될 물이 주호용 대표라고 생각해요. 원내대표. 왜냐하면 두 번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약간 서운함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이전에 이용 호위무사 같은 의원이 의총에서 반발했던 성명을 발표했던 일화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국조 통과할 때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갑자기 평의원들이 뒤집으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당 내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 몇 면을 보면 15표 정도의 반대표가 있었던 게 대부분 다 윤핵관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현재의 원내 지도부 주호용 원내대표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출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번 만찬때도 그걸 다독거리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뭐 끄라고 형님 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쇼죠. 늘 하던 그의 쇼. 그리고 입만 열면 저희가 알지만 거짓말이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호용 원내대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지금 보니까 제가 6개월 동안 학습 효과가 뭡니까. 무슨 짓을 해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는 깨지지 않는다. 그럼 이제 뭐이냐. 국민의힘 지지율만 남아있는데 그렇지. 그게 중요해 그게. 저는 근데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아무리 윤 대통령은 무도한 검찰 출신에 자신이 검찰 독재를 하려고 마음먹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정치를 해왔던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민심을 알지 않느냐. 그럼 민심을 대의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늘 제가 비판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들 스스로 깨우치는 상황이 와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같이 연동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국조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각 지역에 들고 갈 수 있는 빈손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저는 힘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 그때 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걸게 같이 걸 수 없는 상황이 오겠구나. 난 빠져야지 하면서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쥐 같은 누군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주호영 원내대표 중심으로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정통판이에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통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부에서는 일정 온 건 맞지.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인 게 주호영 의원은 못 믿겠어요? 별로 못 믿겠어요. 기회주의자요? 그냥 삐질기는 잘할 것 같아요. 삐질기는 잘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반기를 들고 나를 따르라 이런 건 못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하니 그러니까 저번에 원내대표였는데 또 한 번 한 거 아니야?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좀 창피하지 않겠어요. 비대위원장한테 날아갈 것 같아요. 주호영이 안 하면 누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승민? 유승민 전 대표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당에서 못 할 것 같아요. 나가서는 할 수 있어도 안에서는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개무시할 것 같아요. 개무시. 그래서 안에서는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대표로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남영웅 위원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은 30%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게 떨어져야 돼요. 20%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따라 제각을 하겠지. 야 이러다가 국민들이 심판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죽는다. 최근에 여론조사는 좀 그 민주당이 개입을 많이 보이고 있죠. 크게 잘한 일도 없는데 많이 올라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얼메터에서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국민의힘은 떨어지고 제가 답답한 게 지도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목소리를 하고 있고 중원에 계신 의원님들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서 많이 답답해하죠. 왜냐하면 169석이라고 하지만 움직이는 분들 보면 한 30, 40명도 안 되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큰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얼마 전에 한국일보였나요? 너무 조용한 민주당이래요. 민주당이 네 분이 일어나고 시끄러우면 그때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내홍에 휩싸인 민주당 하는데 지금 일사불란하게 단일한 목소리를 내니까 조용한 민주당 뭐하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 조용한 거 보면 같이 잘 움직이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좀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원래 국민의힘 사람들이 제대로 후보가 없으니까 검사 데려다가 시킨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권력을 누리는 건데 참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국민들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게 딱 뭉쳐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게 실은 이 정도 야당 탄압에서 구속시키고 있으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올라오지 않은 건 야당 탄압이라는 이미지가 국민들께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정진상 실장이나 김영부 원장 같은 경우 이제 뭐 당에서 근무한 지 한 두 달 됐잖아요. 그러다가 한 며칠 있다가 그만뒀는데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뭐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당에 있겠어요? 어떤 바보가 당했다가 그냥 10년 전까지 갖다 놓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나 연구원이나 이렇게 본청까지 압수수색하니까 보여주기잖아요. 당신들은 범죄 정당이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비호 정당이라고. 그걸 프레임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오바를 하니까 국민들이 쟤들은 좀 심하구나.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 쟤들은 그냥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그냥 너무 누워서 떡 먹기처럼 하는구나. 그래서 야당 탄압이고 이건 완전 표적 수사고 이렇게 탈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하면 진술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왜곡 진술이 나오지. 실은 이게 이제 구속이 딱 되잖아요. 교도소에 있으면 엄청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일단 내려놓으니까. 일단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들었다 나오셨어요 여러분? 아니요. 저는 안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워낙 교도소를 제가 실은 제가 구속된 분들보다 더 많이 들어갔죠. 실은. 접견화로. 네. 접견화로. 그런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다 끝났다. 재판받고 있는데 또 부르는 거. 그러면 이제 멘탈이 붕괴가 돼요. 그 유동균 암흑이 있지. 그래서 이제 계속 부르는데 이게 딱 질문을 딱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좋게 얘기 안 해주면 내가 못 나가겠구나. 일단은 석방을 대고 봐야 되는데 집에 이제 가족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카더라. 뭐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검찰이 자기가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인데 그냥 카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의사실 공표를 공격하니까 그럼 잘됐다. 얘들을 내보내면 우리 검찰의 스피커가 돼서 말을 잘하겠구나. 라고 딱 내보내니까 이제 유동규가 계속해서 충성 경쟁을 했는데 남욱이가 나와서 더 세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하고 남욱이가 또 한판 법조에서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의 변화. 말씀하신 게 민주당을 계속해서 부패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부 검사 58명이 민주당 수사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47명은 대장동 수사만 하고 있고요. 진짜요. 나머지 11명은 전정부 그리고 지금 현재 현직 대통령 우리 저기 국회의원 뭐 이런 쪽 특수부 뭐 캐비넷에 있는 것들 꺼내고 주변 거 다 인지수사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올랐어요. 최소한의 형평성이 없는 거에요. 저는 그래서 검사가 정치하면 안 된다는 게 정말 멍청한 것 같아요. 무눅한 것 같아요. 이게 형평성이라도 있으면 누가 봐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저 국민의힘은 이권으로 엮인 카르텔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그쪽 내부는 까면 더 보폐한 세력들일 텐데 그렇지. 거기는 손안 안 되고 심지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명백한 사실들이 공소장에 다 제기되어 있고 재판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빼주는 거고 장모의 통장 잔고 위조 사건들 아니 본부장 비리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 손대지 않고 무조건 민주당만 손대고 있으니 본인들 그 명분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업자득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검사 출신 정치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게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보면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자유라는 말을 잘 써요.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저는 방송하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본인 자유 집에서 자유롭고 싶은 거지 집에서 취임식 때도 자유를 한 20 몇 번 쓰고 백일기 자유 때도 자유 그래서 저번에 자유는 뭐냐 그랬는데 결국엔 자기가 수사할 수 있는 자유 나는 김건희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너무 공감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남자로서 이해해 그래서 이분은 남의 말을 듣는 거에는 전혀 능력이 없구나 내가 하고 싶은 자유 술 먹고 싶은 자유 예를 들어서 나가서 술을 먹는데 자기는 뭐 3시면 5시면 일어난다 그러니까 술을 먹을 수 없대요 김영 위원인가요? 아니 뭐 그냥 술 한 번 먹을 수 있죠 근데 뭐 5시에 일어나니까 3시까지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빚에 의한 현단 자체가 정말 충성경쟁이다 5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시면 청약통장도 모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앱으로 뭐 이렇게 직업 구할 수 있는 거 앞으로 미래에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신문 끊어야 됩니다 일어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보면 그런 부작용 생깁니다 자 저 얘기 좀 해볼까요? 민주당하고는 왜 이렇게 안 맞나요? 누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민주당과 만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년까지 저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죠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데 뭐 알 수 없지만 상식적인 발언이죠 그럼요 그래서 절대 안 만날 거다 지난번 저희가 떠올려보면 이재명 대표를 보고 지금 현재 수사선상에 있는 사람인데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최근에 하고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뽑힌 이제 아직 100일 취임식 전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어땠어요? 박홍국 원내대표도 있었고 그때는 또 그쪽 내부의 국힘이 비대위 상황이고 제대로 된 당대표가 없기 때문에 못 맞는다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계속 빠져나왔어요 그러니 만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사롭고 감정대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우 귀찮고 싫고 아무 의미 없어 그 안에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에 대한 운영 비전 그런 걱정 전혀 없는 거죠 밥 먹기 싫은 대통령 놀이 새벽 5시에 그냥 알람 해놓으면 해야지 그때 그냥 일어나 만날 일 없다고 봅니다 그거 한 변명도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영수 전 특검 있잖아요 그분이 좀 중계를 서면 밥 먹을 거 같아요 그분이 중계를 서면 밥 먹을 거 같아요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특수관계니까 가장 대장동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서 대출금이 컸는데 빠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박영수 전 특검이 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박영수 사단 아니에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그리고 또 저번에 이재용 특검이었나요? 그때도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 박영수 씨 딸이 아파트 한 15억 되는데 7억에 받고 한 10억인가 11억 받고 또 상여금 5억 받고 나왔는데 인척은 배고파가 떴다는데 수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박영수를 잡아라 네 박영수를 잡아서 밥을 먹어야 된다 박영수가 안 보이는 실세구만요 전 지금도 그런 거 같아요 58명의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 수사하는데 여기는 한 명도 배정이 안 됐잖아요 참 곽상도 의원도 실은 재수사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뭐 총 통 틀어서 그러니까 남욱 씨가 총 틀어서 한 40억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곽상도 한 50억 받았잖아요 뭐 한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핵심 키매는 저 김만배 씨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제 저희가 월드컵 때문에 다들 또 이제 한눈이 다른 쪽으로 가 있는 상황에 또 보도가 중요한 언론 보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재판장에서 김만배 씨가 남욱이 지금 하고 있는 진술은 본인 형을 감형하기 위한 진술이고 다 허위인 것으로 김만배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 돈 내 돈이야 이 말인 것 같아요 왜 내 돈 가지고 니들이 계속 딴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김만배 씨의 그 증언들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박영수 뜯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김만배 씨 앞에서는 꼼짝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폭탄 하나 터트려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남욱도 그리고 유동규도 그리고 다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어떻게 형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김만배 씨는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근데 김만배 씨 누나인가요? 집 사줬잖아요 연희동집 유석열 부친 로또 복권보다도 더 크다는데 그러면 안 드러난 집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카드면 다 죽어 죽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 대통령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세 분이 뭔가 그래서 꼼짝 못한다 저수지 카르텔은 그쪽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이 특검으로, 특별검사로 좀 하셔서 수사 좀 하시죠 대장군이 제가 좀 바쁘긴 한데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면 정금 고려하겠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특별검사 해왔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호사 나오신 분도 많거든요 장현주 변호사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요즘 당당하게 잘 하시네요 기획은 우리 남영희 부원장님 열심히 알 수 있습니다 사주 저 얘기는 뭐예요? 무슨 도어 스태핑인지 뭔지 없앤다고 그러더니 무슨 스튜디오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재활용 창고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재활용 창고. 청와대에 있는 거 대통령실로 갖고 왔다. 그런데 아마 카메라를 갖고 온 것 같은데 카메라 갖고 와서 스튜디오를 차렸잖아요. 그런데 뭐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도어 스태핑 안 한다는 거잖아요. 뭐 라이브 생방송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왜 갖다 놓고 스튜디오를 차릴 거냐고 난 그 생각을 했어요. 스튜디오를 차릴 거면 뭔가 계획을 짜놓고 이 스튜디오에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하실 거예요? 아직 계획 없는데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무계획 정부죠. 이게 걱정인 거예요. 어떤 걸 결정할 때 대통령실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뭔가 결정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핵심 키를 이렇게 딱 단추를 눌러준 사람 한 명. 저희가 아는 대통령 위에 있는 대통령 같은 그분이 결정을 해야 모든 일들이 진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디어 팀에서 지난 청와대에서 했던 11시 59분입니다. 그때 그 브리핑 같은 거를 직접 홍보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라이브 없다. 무섭겠죠. 그 댓글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장치들도 재활용한다. 그것도 제가 보면 다 뻥이에요. 돈 안 드리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웃겼던 게 모든 전정구에 있었던 일들을 다 부정하던 집단들이 갑자기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벤치마킹하겠습니다 하는데 창피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것도 없구나. 새로운 게 나오질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도어 스태핑을 왜 했어요? 그러니까요. 5시에 신문 보니까요.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해야죠.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도어 스태핑인 것 같아요. 직자적으로 답변해 보니까. 그냥 와가지고 직답 질문을 직답해야 되는데 자신 있었던 말이죠.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수사만 잘하지 다른 걸 못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처음 파이트 하시니까 변호사님 어떠세요? 여기 오니까 그냥 막 에너지가 넘쳐나시죠 그냥. 저는 굉장히 편하게 했어요. 저하고 같이 얘기하면 다 싸움꾼이 되네요. 진짜 편하게. 불리한 요소들 많이 방송하면서 보수 방송 전문 패널처럼 활동했는데 여기 와서 하니까 너무 편했고 앞으로 이제 또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나 서용주 부대변인이 또 딴 일이 생기시나요? 만나서. 굉장히 친해요. 만나셔서 소주 한 잔 사주시면서. 소주 제가 좀 많이 먹이고 그 다음 날에 가느라고요. 알겠습니다. 부원장님 하신 말씀. 지금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30일까지 통보할 예정인 것이 민주당 계획인데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게 지난번 박진 의교부 장관에 대한 해결의 견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했지 않냐. 또 거부할 게 뻔하다. 그런데 민주당 또 그 짓 하고 있냐. 정말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답답한데요. 제가 이제 보니까 나름 전략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것을 현재까지 가져갈 수 있는 탄핵으로 가면 이것이 또 탄핵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으로 풀어보고 안 되면 장외투쟁도 우리가 불사한다. 이 모든 책임을 대통령실로 오히려 가져가게 하려는 전략이 있으니 여러분 너무 지치지 마시고요. 같이 뜻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동훈 일을 탄핵해서 탄핵하게 되면 장관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몇 개월 동안에. 제가 솔직한 속내를 말씀드리고 가도 되네요. 그 집 앞에 너무 잘 찾아가셨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벌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